진준 성구연의 징자 중국어 이십이과 동사 뒤에 이쁘다가 있네요 근데 둘 다 또 경성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럼 읽을 때 칸부더 칸부더 뭔가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다른 사람 오는 걸 못 보겠어 난 다른 사람 힘든 꼴을 못 보겠어 차마 모모할 수 없다 그쵸 난 있잖아 걔가 괴로워하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어 칸부더 다 난고 뭐 의미는 표현은 간단하네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죠 칸부더 쟤는 진짜 시샘이 엄청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잘 되는 걸 못 본다 약간 이거는 성구현 제가 인성이 약간 바닥으로 보이네요 맨날 속이고 질투하고 바닥까지는 아니고 1층 1층 뼈 맞았어요 뼈 맞았어요 63쪽 우리 또 진준생과도 관련이 있네요 신디샨량 좋은 건 너 다 아세요 신디샨량 할 수도 있고 신창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그만큼 곱다 또는 마음이 예쁘다 또는 이 사람이 되는 게 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거 신창란 란이 이제 소프트웨어 할 때 부드럽다네요 맞습니다 부드럽다 네 오케이 오시환 허 신디샨량 데 랜자오펔요 나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 착한 친구들을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또는 오시환 허 신창란 데 랜자오펔요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오 좋아요 아주 뭐 당연히 마음이 착한 사람과 사귀는 걸 좋아하겠죠 그죠? 당연히 신디샨량 그리고 신창란 꼭 외워야 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 더가 아니고 신디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23강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?